안녕하세요 해피 벌스데이 안녕 여러분 오늘 오늘 안녕 너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한번 켜고 들어와서 바로 켰습니다 라이브를 그래도 생일이니까 되자마자 한번 켰어요 아 예 수염이 좀 목 깎아가지고 살짝 자고 일어났더니 수염이 곳에 자라서 좀 가릴게요 보이노 보이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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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매일 저녁에 잠깐 켜봤습니다 또 혹시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 뭐하냐고 내일 그 생일 브이앱 합니다 내일 공지가 안 나갔나요 혹시 따로 내일 브이앱을 할 예정입니다 따로 공지같은게 안 나갔나요 혹시 내일 아마 한 일곱시쯤 브이앱을 브이앱으로 올것 같습니다 스테이 헬스이 땡큐 내일 일곱시쯤에 할것 같아요 봉지가 아직 안나왔군요 내일 내일 일곱시쯤에 손 어? 손 흔들기 이건 뭐지? 어? 뭐야? 이게 뭐예요? 무슨 손 흔들기가 있어서 클릭했는데 누구한테 인사를 해주는데 누구한테 인사를 해주는데 어머 신기한게 많이 생겼구나 신기한게 많이 생겼구나 뭐야 이거 신기한게 많네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자꾸 옆에 손 흔들기 같은게 생기네 이게 뭐지 네 히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곱시쯤에 음 브이앱을 하러 올 겁니다 머릿짤랐어요 턱 깨면 얼굴형 안 이뻐진다고 근데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럴까요? 달라질라나? 네 랜선 생일 파티를 할 겁니다 생일날 오늘 생일 지금부터 잘 겁니다 건강하겠습니다 뭐가 왔어? 어? 무슨 질문 같은 게 있는데요? 헤비벌셀보이 태연아 케이크 뭐 먹었는지 알려줘라 케이크를 아직 초만 불고 안 먹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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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의 생일 날씨가 혼자있어? 이제 잠을 가 나의 스키을 봤는데 나의 스키을 봤어요 나는 스키을 봤어요 너의 스키을 봤어요? 네, 당연하죠 너의 스키을 봤어요 어메이징 가이 어메이징 가이 제일 먼저 축하 메시지 해준 멤버는 상균킴입니다 영어가 맞네 우리의 스키을 기억해 우리의 스키을 기억해 네 너무 많아졌어 뭐가 쭉 내리다가 하나 클릭해 봐야지 오빠 멤버 이게 무슨 멤버 제비제이 후 누가 제비제이 멤버 첫 번째로 축하의 존이 아닌 건가? 똑같은 건가? 딱 스마일 포 유얼 어, 브라질 팬분들이 스마일 포 유얼 브라질 팬분들에게 웃어달라고? 뭐라고요? 자, 이제 댓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별게 없네? 다들 여기에 뭘 남기고 있구나 쭉 내리다가 하나 클릭 네 당신은 내 삶을 비추는 별입니다 당신은 내 삶을 비추는 별입니다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씨 이씨 미치?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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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먹으면 귀여워질 수 있습니다 가자 Who was the first person to wish your happy birthday? Family 제가 너무 단답으로 대답하나요? 되게 뭔가 많은 것 같아서 또 쭉 내리다가 생일선물 벌써 받은 거 있어요? 생일선물이요? 기프티콘 가자 자기에게 뭔가 선물을 사나요? 아뇨 저는 저한테 선물 사는 그런 팀은 없습니다 가자 오빠 오빠 How old are you? 딜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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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로 나오시는 나오시는? 나오시는은 아니지 나오는 네 네 네 네 네 크리스마스 왜 말도 안 행복하면 하루 종일 행복해 defending 정말 다 빌어드리네요 제가 또 빌어드리는 중 정말 다 빌어드리네요 빌어드리려 완전 다 빌어여 가자 내려 보자 매일 랜선잔하게 주류 추천 아.. 주류 샴페인? 샴페인? 현오빠 헤이마마 쳐주세요 저.. 뮤지컬에서 합니다 잠깐 궁금하시면 불어오세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를 받고 저는 이만 저는 이만 자러 갈 겁니다 왜냐면 내일 브이앱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내일 7시에 저 브이앱을 하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자 마지막 하나 가자 좀 이렇게 잘 잘 뽑아보자 감사합니다 뭔가 다들 해피 버스테인만 있어서 오늘 자고 일어나서 뭐할거에요 오늘 자고 일어나서 뭐하지 자고 일어나서 샵을 갈겁니다 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처음 본 질문 어쩌고를 해봤습니다 재밌는게 많이 생겼네요 이건 뭐야 방송 초대는 뭐지 참여 요청 재밌는게 많이 생겼네 여튼 내일 봐요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 안녕 안녕 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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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치ο 政